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 국힘당의 경선 결과에 다른 분들도 아니고 전국에 한 4천여 명 정도의 교수님들을 구성된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에서 성명을 30일 날 냈네요. 7월 23일 날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관리에 국민은 경악한다. 그래도 교수님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좀 높여주시니까 고맙네요. 여러분들 핵심이 뭔가 하니까 이게 이제 표 하나 달량 발표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경선 마치고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모바일 투표 몇 명이 얘를 득표율이 어떤지 득표수가 어떤지 ARS 투표 득표수가 어떤지 이런 거 전혀 발표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재원 후보는 선거마다 최고위원이 다 1등이나 2등으로 당선되는 겁니다. 무슨 커넥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선거만 하면 김재원 씨는 다 당선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키가 찬 거죠. 대한민국의 여당이 이 꼴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온전하겠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온전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뭘 이런 선거 공정성을 뭘 기대하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보니까 안양지청에 뭘 무슨 검찰이 선거를 수사한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여러분들 당내 선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책이 잡혀가지고 그 문제 많은 선거 안에 다 여러분들 선거관리 다 맡기고 내가 한국 사람인 게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젊은 날에는 나라가 항상 성장하고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은 희망을 갖고 자식들 키우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와가 보니까 너무 썩어가지고 썩은 내가 이런 진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를 내면 이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선거인단 투표는 80%에 해당하는 당원들 투표고 여론조사 투표는 20%에 해당하는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총 득표수 80% 선거인단 20% 여론조사. 그러면 여러분들 좀 나누기를 잘해가 표가 안 나야 될까? 이게 득표율이 또 다 다른 겁니다. 득표율이. 이걸 여러분 사람들이 꼼꼼히 계산해 보니까 아니 나누기를 잘못했는지 득표율 자체가 여러분들 엉터리인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대학 교수님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이 득표율은 정교무 교수님들이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하신 거고 선관위는 이제 선관위가 여러분 국민의힘 함께 조각 발표를 시킨 겁니다. 나경훈 후보가 국민의힘 자료에 의하면 14.59%를 받았는데 정교무 교수님들이 계산기용에 계산해 보니까 전체 100 가운데 13.72%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숫자가 다 다른 거예요. 전부 다 숫자가 다 다른 겁니다. 정교무 교수님들이 계산한 득표율하고 선관위가 여러분들 발표한 득표율이 다 여러분들 100분위를 잘못해가 그럼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표수나 이런 데 손을 댔다는 거죠. 득표수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걸 다 만들어가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겁니다. 아니 계산을 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득표수를 다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공직선거 물론이고 국힘 내 당내 경선 당대표 경선 대선 후보 경선 다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선거 공정성을 규명하게 해서 나서겠다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그거를 정교무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표 2에서 우리 정교무가 직접 만든 표고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선관위 이런 표는 선관위야 새로 주는 국민의 힘이 내놓은 엉터리 숫자입니다. 절대로 단순 자동 집계라고 볼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손을 댄 숫자입니다. 이게 다 만들어낸 겁니다. 대한민국 맞습니까 대한민국 망한 겁니다. 선관위가 만들어주는 건 게 다 그럼 뭐 깃발 흘러고 뭐 어적 답답했으면 대학 교수님들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손을 댄 숫자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특정 후보의 득표율이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여론조사 한산특별 공의 근본적으로 63%라는 동일한 숫자가 나온 대로 주목합니다. 이게 한동훈이 항상 63%입니다. 63% 이 63%라는 숫자는 지난 4월 15일 총선 이후 이 나라 공직선거 통계에 반복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 공개에서는 이 숫자는 매우 낯이 익은 숫자로서 범우주 상수에서 파샌된 수 예컨대 전화기를 충전할 때 충전 시간에 빠르기는 바로 최종 전화배에 달달하는 시간, 시간 상수를 결정합니다. 이 오류투성의 통계자로는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만들어낸 것이고 국민의힘은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이를 그대로 국민 앞에 내놓았다가 허겁지겁 거둬들이는 소동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째서 다른 모든 정당이 당내 경선을 당 내부에 스스로 관리하는 데 반하여 이렇게 매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앙선관이란 당 외조직의 당내 선거관리를 맡겨야 됩니까? 국민의힘은 스스로 당내 경선관리란 능력조차 없는 무능한 정당이란 말입니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에 대해서 열광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짧은 시간 안에 본인 않게 폐는 않게 찔 겁니다. 마치 의로사태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나라가 여러분들 국민이 당원을 당원들이 지도자를 뽑을 수 없고 제3의 여러분들 인물이나 장소에서 지도자를 뽑는 것이 다 일상화되어 그 나라가 그 나라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정경호 교수님들이 검증이 되지 않는 선거를 하는 거죠. 경선주자들에게 선거 이후에 당의 선거관림이 선거결과에 대하여 1절 2위를 제지 않겠다는 식의 서약서의 서명을 강제했다는 것입니다. 국힘은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정당인 겁니다. 선거에 관해서는 그냥 이 동네나 전국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무슨 정당입니까? 모든 선거에서는 검증의 절차가 합헌법주로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약을 강요한 것은 맹백한 불법입니다. 7월 30일 날 발표를 했네요. 여러분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에 대해서 그렇게 시시골골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왔는데 정의로움과는 아주 거리가 많은 거죠. 그 정의로움과 아주 거리가 먼 선거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왜 침묵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동업자들이니까 국민이 주인이 아닌 겁니다. 국민은 세금 내는 사람들이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